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내는요. 밤하늘의 블루스라는 아주 멋진 제목의 곡입니다. 이 제목의 느낌을 잘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최고의 지휘자, 김동수 지휘자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밤하늘의 블루스에 이어서요. 두 번째 곡으로 바로 아주 재미있는 트럼펜 협연자 유병영님께서 또 두 번째 곡은 협연을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자, 밤하늘의 블루스에 이어서 두 번째 곡은 협연자가 나오실 예정이니까 여러분, 또 기대감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밤하늘의 블루스라는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수 지휘자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동수 지휘자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동수 지휘자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동수 지휘자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동수 지휘자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동수 지휘자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동수 지휘자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동수 지휘자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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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펫 협연 경희대 음대 교수님이신 유병혁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무대를 맞아서 여러분께 좋은 협연 무대를 꾸며 드리고 있습니다